올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수입이 작년보다 12조 원이나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.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지자체 자체 수입은 75조억 원으로 작년보다 12조 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. 이에 따라 지자체 재정 자립도는 지난해 51.1%에서 올해 44.8%로 하락하고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지자체 수가 지난해 38개에서 올해 78개로 대폭 늘어납니다. 지자체 수입이 1년 만에 크게 감소한 이유는 정부의 부동산 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.